2부의 시간으로 넘어오셨고요. 오늘 짱 랭킹5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시작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든 요즘 짱인데요. 저희와 함께 키워드 잡아보시죠. 오늘 2분과 함께 시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키워드 올라와 있을까요? 마켓컬리 상장 연기 그리고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까요? 국내 소비 관련주 5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서 4위 확인합니다. 텐트포일 작품 중심으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질까요? 4위고요. 콘텐츠주 확인해 보셨습니다. 3위는 윤 대통령의 한마디. 들어온 부대 창설 앞당겨라라는 이슈에 관련되도 탄력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관련된 이름들 3위에서 체크됩니다. 높아진 중국발 입국자 문턱이 변수가 될까요? 지금 전략 수정 필요할까요? 2위 리오프닝주입니다. 오늘 호재 만발 안쪽입니다. 고금리, 주주 환원과 같은 쏟아진 호재에 환호하고 있는 쪽인데요. 지금 상승음이 더 긴밀하게 이야기해 보죠. 금융주 체크됩니다. 오늘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테마성 있는 쪽부터 대표님 우리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드론 관련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본 것은 정책적인 모멘텀이었습니다. 하지만 CES 열기가 시장에서 뜨겁지 않긴 합니다만 드론도 그 중 하나로 포함되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포인트를 잡고 드론 관련주 지금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각 공유해 주실까요, 대표님? 드론 관련주 움직임 보면 생각 의외로 세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셀까요? 둘 중에 제가 언급한 재료, 이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네, 드론 없는, 없지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공개해 주세요. 어떤 거 보세요? 이런 드론 관련주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드론 관련주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실체가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고 물론 이제 북한이 또 무인기를 또 띄운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우리 드론 부대가 총출동. 그래서 SF화 영화 보듯이 스타워즈 보면 그렇죠. 저희는 앉아있고 막 조종하면서 뾰룰룰룰룰. 그러면 약간 공상영화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거기까지 가야지 무언가 실적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될 텐데 아직은 그냥 기대감, 테마성, 심리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실지요? 그러니까 2차로 상승하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라는 쪽으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이라는 얘기는 또 Q가 확대되면서 산업이 확대되는 변화. 이거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이걸 미리 이렇게 태놓으면서 나중에 UAM 관련된 쪽이 확대되게 되면 이쪽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막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맞춰지게 되면 스토리가 뭘 탁 던지면서 확 커지는 이런 현상. 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알다시피 이런 드론 관련된 쪽은 어떤 지속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없는 상황 쪽에서의 움직임이다라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쪽보다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또 금융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죠. 이거는 뭐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쪽에서 정부가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었다. 일 좀 하자. 그럼 일 할 때 정책적으로 이런 쪽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훨씬 더 커진다. 저희가 생각했던 작년이나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뭐 이런 거니까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한 이만큼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게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더. 그러면 뭐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오후장에 조금 전부터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네옴 시티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도 꼽히던데 정부 주도라는 성격을 지금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봐야 될까요? 네. 정부 정책? 정책 아니면 정부 주도의 사업군들? 그렇죠. 그런 쪽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이슈화가 계속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종목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변화가 더 클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 드론 관련이 이제 됐고 더 가든 말든 일단 여기서 또 추가 수익을 얻겠다. 이건 조금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 다른 쪽에서 또 정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재정경제부나 아니면 각 부처들이 어떤 일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들하고 맞아갈까. 이거 한 번 좀 털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연밀한 공부가 필요한 장이고 일단 드론 관련주의 상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따라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종목이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지 고 힌트만 얻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조금 넓은 영역에서부터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빗장이 닫혀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정치적 보복을 한다라는 이슈가 솔솔 나오고 있어서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유럽 쪽에서는 중국 눈치를 보면서 검사를 권고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리오프닝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되는지. 그런데 약간은 일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조금 이쪽이 갔다가 다른 쪽은 쉬고 이 안에서의 순환매도 좀 빨라서 오늘장 좀 분석을 듣고 싶네요, 대표님. 요즘 나온 뉴스 보니까 한국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시트립에서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아, 올까 싶은 기대감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이러면 좋은 마음. 그러면 중국 자금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섹터는 지금은 안 된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만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유럽도 강화시키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단은 병에 걸려서 오는 것에 대한 자국에 대한 확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잠해진 시점에서 또 다른 리스크를 자금 때문에 안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이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리오프닝이 될 때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다 열었다. 그러면 확진자 계산 안 한다. 안 한다고라도 이만큼 걸려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꺾이면서 나오는 변화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때 저희 리오프닝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확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번 더 움직였던 쪽은 치료 관련된 쪽, 감기약 관련된 쪽 이런 거 한 번 쭉 움직였고 그다음에 또 줄었다가 2차 올라올 때 과정이 몇 차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동이 시작된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가장 또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진하는 거는 그래, 뭐 언젠간 들어오겠지. 들어왔을 때 뭐가 빨리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냐.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웃바운드로 어느 정도 성과 받고 거기다 이제 인바운드 들어오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변화를 같이 맞물린다. 면세요? 면세겠죠. 면세도 그렇고 여행 쪽도 그렇고. 항공도 가까운데 항공은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아직 비용들이 조금 있어서 이건 좀 계산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인바운드가 들어왔었을 때 그때 또 폭발할 때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 또 집중을 하는 거겠죠. 지금부터 집중해도 돼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따라는 가시되,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좀 줄였다가 다시 흔들릴 때 비중 늘리려고 하는 전략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유지 흐름들은 잘 보지되 거기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신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저는 인바운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종목들 보게 되면 인바운드, 요즘 또 카지노 종목들 많이 단단하죠. 종목들 괜찮은데 그중에 하나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공매도 많았다가 청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벌써 세 번째? 네, 계속 얘기 드립니다. 맞아요.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서서히 모아가도 되는 본격적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로 이해도 될까요? 네, 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관심주 리오프닝 안에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오늘 갈수록 시장은 탄력을 잃는데 이쪽은 강해지고 있어서 호재성 재료에 그 기본적인 단단한 지지대가 뭔지부터 체크해 보려는 섹터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제가 드론 이야기할 때는 이 중에 있습니까? 해서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중에는 있는지 궁금해요. 금융 섹터 오늘 가는 이유 첫 번째, 주주 환원책, 신한지주 쪽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한 혼풍 두 번째, 정부 쪽에서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연준 쪽에서의 행보가 세 번째, 이 중에 있습니까? 다 하셨네요. 이 세 개 다예요? 아니, 아니, 아니. 세 개가 맞아요? 네, 다 맞고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맞다면 강력한 재료인지 더 갈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금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통 NIM님이라고 하죠. 앵커님. 대표님. 네, 님.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NIM이라고 해서 순위자 마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본을 조달해서 그걸 잘 운영해서 수익을 냈다. 이게 금융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본을 조달하는데 조달을 뭘로 합니까? 예금으로 하죠. 예금하고 해야 되면 예금 금리가 실중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지난 10월 달부터 한 11월 달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했죠. 가파르게 올라오던 게. 그러면 조달 금리는 약간 좀 저렴해졌는데 대출하는 운영 금리는 더 높아졌다.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촉발이 된 거고 배당 동안에 이번에는 배당 잘 받으셨네요. 그동안 안 팔으셨으면. 그런데 배당을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또 한 번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아마 이번 정부는 좀 자율적으로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게 이번 배당 결정하는 거 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기대가만 가지만 이런 나머지 뉴스 빼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섹터는 또 전혀 못 가고 있죠. 대표님, 그럼 요즘 시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돈은 새롭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자금 속에서 이동만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3일 정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와, 이거 내일도 가겠지라고 또 덜컥 샀다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특성을 생각하게 되면 이 정도에서 끊고 나오는 게 낫다. 그래서 또 내일 움직이는 또 다른 섹터에 대한 변화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은 일단 안 듭니다. 그러면 관심주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주사 중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겠네요, 대표님? 아주 작은 종목 중에서 금융주인데 금융주 취급을 못 받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그게 인카금융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낯선 종목이네요. 네, 이게 보험 쪽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IT랑 결합을 해서 좀 확장은 나가고 있는데 실적 대비 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나도 금융 쪽인데 라고 해서 좀 쳐져 있는 게 변화가 나오는 지 여부들. 그런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 가치가 받는 지 여부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금융주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채권과 관련된 종목들을 아마 방송에서 낯설었던 타이밍에 대표님이 처음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도 한번 참고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원픽을 이야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까다로운 시장 속에서 어느 쪽에서 저희 원픽 골라서 전략 세워볼까요? 공개해 주실까요? 사람이? 한 번 밀었으면 계속 밀어야겠죠.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 네, 그걸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전략 볼까요? 네, 일단 살짝 올랐습니다. 올라와서 조금 비싼데 한 3,200원대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고런 때에서 또 모아가는 전략 괜찮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지난번부터 조금 올리겠습니다. 한 5천원대까지는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 2,9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원픽으로 제시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스 김민수 대표와 랭킹5 진행해 왔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